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잉여맨 그루 미호 미아 그루 잉여맨 우리는 데비런토로 고용되었다 악마와 계약해서 우리가 직접 잠깐만 숨어 자기들끼리 괴 응 자매를 했어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악마는 체인소 데빌 한번 계약해볼까? 계약 완료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나씩 눌러볼까? Q를 누르면 가슴에 있는 꼬리를 잡아당겨서 윙 체인소맨다 미아 미아도 변신해 이런건 내 전문이지 자 그리고 옆에 스킬을 하나씩 눌러볼거야 일단 클릭을 하면 평타 히악 쫙 체인소맨 그리고 C를 누르면 점프 오 그리고 E를 누르면 되는거 어퍼컨 어퍼컨 그리고 R R은 찌르기 그리고 점프하고 R을 동시에 누르면 F 점프 찌르기 그리고 T 오 그리고 Y는 뭐야 어퍼컨 어퍼컨 아으니까 어퍼컨 그리고 F는 필살기인것 같은데 유석들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우 자 이렇게 뭐야 아우 으으으으아 헛방이구만 어 뭐야 이녀석기 쓰드기 내가 이렇게 체인소 악마랑 계약해봤어 어때 이거 퀄리티가 엄청나죠? 멋있는데? 멋있지 자 그리고 다음 악마는 피해 악마로 한번 계약을 해볼게 어 머리에 뿔이 생겼어 머리에 뿔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스킬을 써볼게 스킬 왼쪽 클릭은 어 미호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러네 너 악마 같아 완전 야야 뒤에 제인소맨이다 공격해져 으아 망치 아파 창창 자 한번 스킬을 다 써볼게요 E를 누르면은 칼이 나오구요 R을 누르면 작은 망치 P를 누르면 창 F는 거대의 망치 P로 맞는 망치 그리고 C는 점프네 절대 완전 체인소맨 퀄리티인데 자 다음에는 그 체인소맨 캐릭터 레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레제 레제는 폭탄의 악마 폭탄의 악마에요 그리고 자 한번 스킬 써볼게요 이 폭탄의 악마 머리가 머리가 약간 달그락달그락 거리는걸 이거 뭐지 이거 폭탄이에요 머리 어 폭탄이 됐습니다 뭐야 기본 공격 그리고 E는 R 눌러볼게요 폭탄의 폭탄의 폭탄을 발사하는 느낌 T는 손에서 폭탄을 발사하는 느낌 C C 진짜 폭탄처럼 발사되는 느낌인데 Y 누르니까 위에서 폭발 Y 누르니까 위에서 폭발 폭탄의 악마였고요 그 다음에 아아아아악 총의 악마랑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어 머리에 총도 달리고 오른팔이 사람팔이 아니라 총이 되었는데요 한번 발사해볼게요 어 기본 공격에 총 발사? 그리고 E를 눌러볼까요? E는 아직 개발이 안된건가? 일단은 모르겠고 R O R을 누르면은 큰 발사? 아 E는 상대방한테 타겟팅을 마우스로 주고나서 E를 눌러야돼요 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오 그러네? 인간이동 타겟팅을 하고 누르면은 되게 멋있는 스킬이 나와 그리고 T는 이렇게 발사하는 거 와아 머리에서 발사하는 거 연사 F는 뭐야 와아 F 뭐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오 멋있는데? 진짜? 뒤로 돌아서 빵 와우 진짜 스탈리쉬하네요 진짜 멋있어 와아 머리에서 총 나가는 거 F 빵 빵 뿅 빵 죽어라 인여맨 죽어라 인여맨 찰 탁 콩 아 난 죽었어 으쩔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나 꽤 어렵다구 잡았다 폭발의 악마야 와우 와 초기 악마가 잘쓰기 좋네요 오 뭐야 여기 이렇게 아니요 초코넛으로 대미치고 다네 너 뭐야 아하하하 야 야 야 그만 괴롭혀 오오 그만 괴롭혀 그러고 가무가 자기 것이랴 이리 와라 이겨벨 낙홍 악 쓰러져 있어 악 누구야 난리났네요 정신없어 자 어쨌든 이렇게 체인소맨 모드를 체인소맨을 로블록스로 완벽하게 구현한 게임에 해봤습니다 그만와! 어쩔 티비? 야야야 이리와! 나 콩개시기만 해! 아 진짜 기대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체인소맨을 완벽하게 구현한 게임 해보았습니다 와우! 와우! 저희는 이 게임은 제가 게임 링크 영상 정보란에 쓰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있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! 안녕! 좋아요 안녕!